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채표 동의안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채표 동의안을 리젝트 부결하는 그런 것을 당론으로 과연 채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벌써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원들 개개인이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킬 때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그런 농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 이상민 탄핵안에 찬성을 표시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거리죠. 보니까 검찰이 아마 곧 이재명을 영장을 신청할 모양입니다.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의원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 가지고 이런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다 이런 부분으로 결정할 건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진술 태도나 수사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 조사할 필요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왔을 때도 일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성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는데 전혀 구체적으로 입장을 실역하지 않아서 아쉽다. 그러니까 전혀 조사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제출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본인 입을 통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거나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가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 도망갔답니까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갔답니까 뭐 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모든 민주국화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아마 좀 깨어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거의 신분제 사회가 됐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뭡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 진성준 의원 이거는 신명계의 강수구의 지역구를 둔 사람이죠.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부결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부결하는 것이 당의 총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수석 부대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결 체포동의안을 당 차원에서 거부한다. 이런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결련이 반대합니다. 강제의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으로도 어긋나라 잘못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조응천 그런 의원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그야말로 신명계가 완전히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속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4.15 선거가 끝나고 단 한 사람도 그 문제를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재명 최표 영장을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 민주당이 체포동의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쪽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